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또 시리즈로 나누게 됐는데요 이번에 함께 나누실 시리즈 제목은 잊혀진 그대의 이름입니다 먼저 같이 말씀 보고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위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안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루세께서 오베슬 오베스는 이세를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아멘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약성경이 들어가자마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족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족보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물론 이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이 족보에서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족보 속에서 몇몇 인물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긴 족보 속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셔도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눈에 띌까요? 여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몇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 나올까요? 다말, 라합, 룻, 그렇죠? 굉장히 눈에 띄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제부터 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이 족보 속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 이 여성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로 밀려나는 그런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잊혀진 그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찾아보려고 해요 사실은 원래 6절 뒤에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면서 바세바도 나오는데 이게 원래 총 이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등장해요 그런데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문에 한 주가 돼서 바세바는 어린이 주일한테 밀렸어요 바세바는 우리한테도 잊혀졌습니다 미안해요, 바세바 저희는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룻은 룻기라는 성경책의 주인공이죠 룻기 4장짜리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실 룻기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이거를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우리로 따지면 판소리 비슷한 느낌으로 듣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예요 내용이 딱 드라마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빨리 한번 어떤 드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오늘따라 잘 안 되네요 가련한 두 여인, 1편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합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1절만 흉년이 들어요 오늘 이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다 읽으시려고 하면 오늘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글쎄 이게 이 시작부터 재미있는 거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이 그 당시에 주식이니까 말하자면 식당인데 먹을 게 없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가장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갈 때는 잠시만 있으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10년 정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도 모압에 있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아예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말론과 기리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자식들이 없고 아들 손자도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단순히 죽음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한 가문의 아들이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는 이제 여기서 너희는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오미의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우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너무 막 남편이 죽고 아들이 하나가 죽고 아들이 둘이 죽고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신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런 거라면 도대체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그래서 흐늦게 울면서 막 오르바도 좋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위에 보면 막 울면서 헤어집니다 오르바는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루시라는 또 한 명의 며느리는요 남습니다 나오미가 네 동서 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 나랑 같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 그때 루시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루시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젊고 자기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이 나오미라는 이 할머니를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이 할머니는 뻔해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이 여성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할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루시하는 말은요 굉장히 그 시대의 맹세 공식입니다 공식적인 맹세를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이 1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 루스로서는 완전 생명부지에 처음 가는 곳이고요 나오미에게는 떠나온 지 오래된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안이 떠들쎅해져요 그곳 여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다 아는 사이거든요 고대사회는 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인데 세상에 나오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세상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요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루카 나오미는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2장부터 보면 그런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세상에 어쩌다가 저렇게 망했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 엘리멜렉 집안은 땅도 있고 나름대로 살만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그렇게 이 둘이 돌아와서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정착했는데요 그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하면서 슬픈 음악과 함께 1편이 끝나는 거죠 이대로 끝나면 드라마가 너무 처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고편 나오는 거죠 2편의 예고편에서 부자 남자를 만나는 루시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죠 2장 우연한 만남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면 드라마가 밝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큰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부자인지 잠깐 보여주고 다시 나오미 가문 얘기로 돌아와요 나오미랑 루트 이제 둘밖에 없어요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죠 루시 얘기하는 거 바테부터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테로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어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하러 간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였잖아요 아까 일장 끝날 때 그렇죠 추수하다가 혹시라도 친절하게 좀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이만큼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구걸해가지고 좀 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같이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는 아마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 다녀와라 라고 말할 때 나오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루시 갑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곳은 엘리멜에게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밝은 음악 다시 등장하면서 보아스라는 부자가 말 타고 오겠죠 보아스가 왔는데 자기 밭에서 웬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일하는 사람에게 저 여인은 누구죠?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이 대답하죠 아 아시죠? 그 나오미 아시죠? 지금 잘 보면요 다 알고 있어요 나오미의 사정을 나오미와 함께 모합에서 나온 그 모합 여자입니다 라는 걸 보면 소문은 이미 다 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 모합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꾼들이 더 얘기를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여인이 아침부터 이삭 좀 줍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주수라고 했더니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네요 주인님 글쎄 그랬더니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서만 주수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번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만 주수시오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음악이 샤랄라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숨겨왔던 나의 이런 음악이 흐르면서 보아스가 막 친절하게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일꾼들 부자니까 내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뒀으니까 또 목이 마르면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을 그거 그냥 마시시오 목마르면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럼 루스는 계속 그때까지 혼자 일하고 있었겠죠 보아스는 계속 그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샤랄라한 음악 흐르면서 보아스는 루스를 보고 있고 루스는 계속 죽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루스 혼자 계속 죽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요 세상에 보시면 루스 자리에 앉으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볶음 곡식도 주고 뭘 자꾸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자 보아스의 그 루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클로저 되겠죠 루스 이삭을 죽으려고 다 먹었으니까 전 다 먹었어요 하고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해요 루스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죠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아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는 젊은 여인이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젊은 여인이 구걸을 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을까요 근데 루스 지금 나오미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모합에서 다시 새 결혼해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나오미 때문에 지금 생명부지에 여기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막 잔뜩 싸줍니다 루스 갈 때는 자 다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루 종일 루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일 얘가 정말 얼마나 고생할까 얘가 진짜 누가 좀 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 웬걸 루시 돌아왔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온 거예요 22리터라고 나옵니다 1에바라고 나오는데요 22리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루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놀랐죠 너 어느 밭에서 이렇게 많이 주었니? 했더니 루시 대답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 주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미 얼굴이 클로즈업 돼야겠죠 나오미 눈이 반짝거리는 거죠 어허 보아스? 이것 봐라 보아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막 표현하는데 사실 이때부터 나오미에게는 딱 촉이 오는 거죠 루스는 몰랐는데 나오미는 느꼈어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챙겨주는지 그래서 루스와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걸로 한동안 먹고 지냅니다 자 한 주가 지나고 3편 축제의 밤 역시 문제는 밤에 일어나는 거죠 나홈이가 어느 날 루스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네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알아봐야겠다 여기서 안식처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결혼할 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혼처를 알아봐야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중매를 써준다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함께 일했던 그 보아스 내 집 거기가 사실은 우리 친척이거든 그런데 이 날이 77절 축제날이었어요 77절이 되면 축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축제 때는요 밭 주인은 반드시 참석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완전 취할 때까지 모두가 엄청나게 즐기는 축제거든요 이 추수축제를 마치고 나면 다들 어딘가 들어가서 자겠죠 그때 너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나오미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나올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어머나, 지금 뭘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술 취해가지고 다들 완전히 취해서 잘 때가 되면 보아스도 어딘가로 들어가서 자겠죠 보아스는 주인이니까 막 같이 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혼자 들어가는 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루스는 옷을 아주 꽃단장을 하고 잘 받았다가 그 방에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그리고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보아스가 알려준다는 거죠 어머나, 오늘은 식구금 설교라는 거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어린이들은 나가주세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요 루트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소리일까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상황이 자기 상황이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겠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요 루시 보아스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루스는 보아스를 사랑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루스는 사실 나오미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루시 떠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시고 막 기분 좋아져가지고 누웠습니다 루시 살금살금 다가가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왠 사람이 자기 이불을 들고 딱 누워있으니까 보아스 깜짝 놀라가지고 누우셨습니다 루시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경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루시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가 루시 막 유혹하는 말투로 말했을까 루시 아니면 야시시하게 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 보아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딸이여 두려워 마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요 루스는 지금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두렵지만 보아스는 여기 위에서 제가 좀 잘랐는데 보아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보아스는 엘리멜렉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네가 젊은 사람들 놔두고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보아스가 거기에 이 젊은 여인이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 가까운 친척이니까 내가 책임져주겠소 그런데 나보다 먼저 이 율법의 의무대로 한다면 나보다 먼저 해야 될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내가 내일 가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해주겠소 그러면서 그런데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루스는 아침까지 그 발제 어머나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장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여기서 멈춰주세요 아침까지 같이 누워만 있었어요 왜 근데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워낙 고대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여기서 나가는 걸 보면 젊은 여자가 웬 외관 남자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정말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루스를 데리고 오기까지는 루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오미의 손 안에 있죠 나오미가 모두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말하죠 어떻게 됐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만큼 보리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또 그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음악 나오겠죠 나오미 이제 감 잡았어요 이 녀석 봐라 느낌 왔죠 내 딸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움직일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회 결혼입니다 보아스는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니까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친족이 그걸 포기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친족의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문의 아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의무를 행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1장에서 시작됐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남자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집안에 아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 먹을 것도 생겼습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오늘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치는데요 이 룻의 회복 속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윗 왕의 후손인 메시아의 길을 여는 여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룻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룻기가 왜 성경에 들어 있을까요? 이 룻기를 통해서 이게 성경에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룻기는 그냥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룻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룻기 가지고 설교한 제목들 제목들만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그래서 이름은 지웠습니다 목사님들 제목들을 이렇게 봤어요 구속자 보아스 나는 보아스를 만난 룻과 같은 자인가 보아스의 헷세드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설교 제목들입니다 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룻의 보아스 나의 예수님 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보아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보아스는 율법에 헌신된 자여서 율법대로 룻의 가문을 책임져주는 사람인 거고 또 보아스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볼 때 우리가 보아스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는 이 룻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온 거죠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보아스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음악 넣어주시겠어요? 이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보아스가 율법에 헌신된 자일까요? 과연 보아스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경건한 자로써 룻의 가문을 도와주는 자였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어머 어떡해 세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보아스는 경건한 자로써 룻의 가문을 도운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 장면 보아스가 만약 정말로 율법대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친적으로서 율법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도와준 거였다면 보아스는 어느 타이밍에 나오미의 가문을 도왔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베들렘에 왔을 때 다 알고 있었어요 운성이 그걸로 수근수근됐고요 이 장 보면 보아스의 일꾼도 알고 있고 보아스도 이미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는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요 언제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 씨 왜 갑자기 없던 도울 마음이 생겼나요? 그게 어느 타이밍일까요?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룩과 결혼을 하기 위한 재판에서 보아스는 두 가지 율법을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소제인데요 먼저 고엘 제도는 뭐냐면요 친족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진다면 그래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순서로 먼저 땅을 사야 되고요 땅을 산 사람은 단순히 땅을 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땅의 재물들 땅의 먹을 것들로 그 친족을 부양해 줘야 합니다 이게 고엘 제도의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취소제는요 만약에 그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은 남자를 통해서만 고대사회에서 소유가 가능하니까 물론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은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형제가 혹은 그 같은 학년의 친족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바로 보아스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루트와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소제를 지키고자 했다면 보아스가 결혼해야 했을 사람은 과연 루트였을까요? 보아스가 결혼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오미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결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보아스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나오미의 친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나오미 가문을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외면하고 있던 율법을 지킬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루트를 본 순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모함 여인이 있대 따라왔대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루트를 본 순간 젊고 예쁜 루트를 본 순간 보아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장면에서 성경이 정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한 단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로 해석을 한다면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루트기의 저자는 성경이 정말 쓰지 않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열 번 등장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루트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트와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루트와 나오미를 만나주는 장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가 아니라면 누가 이 루트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루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대답하려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약공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매번 똑같은 문구로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고요 이 문구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언약공식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게시록 21장에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신비로운 것은 루트기에서 언약공식이 약간 변조된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언약공식을 누가 말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루트기 나오미에게 약속을 줘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듯이 여러분 루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아스가 아니라 루트입니다 루트기는 곤경에 처한 루트를 보아스가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곤경에 처한 나오미를 루트기 지켜주는 이야기인 거죠 루트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루트가 보아스를 사랑했다는 말 안 나오고요 보아스가 루트를 사랑했다는 말 안 나옵니다 루트가 나오미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루트는 끝까지 이 비참한 처지에 빠진 한 할머니를 지키고자 발버둥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한테 딴 남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트는 이 젊은 여인의 몸으로서 가진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나오미에게는 자기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루트가 없으면 나오미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연히 이 루트와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 이 장면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루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부터예요 나오미와 루트가 고생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루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가 이제야 만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루시 고생하고 힘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없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생깁니다 문제는 루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뒹굴고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그 밑바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기적 같은 능력으로 다 한 번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그 밑바닥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사실은 나오미가 당해야 할 수치였죠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했고 나오미가 나가서 구걸을 해야 했는데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겁니다 우리가 잊혀진 이름 루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고난받는 누군가에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루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루시 모든 베들레엠 사람들의 기근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루스는 단지 자기 곁에 있는 단 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뭐 우리들 많이 돕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 강원 산불 때도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쿨하고 편안한 일이에요 나이스하죠 돈을 보내드리고 우리도 굉장히 뿌듯하고 받으신 분들도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제로 인간적으로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이런 문제만큼 깔끔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요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맨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두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두 번 도와주면 그때부터는요 수렁에 빠집니다 힘든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오미처럼 자기가 지금 죽겠으니까 가끔은 정말 안면몰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당해야 되는 게 하필이면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또 어떤 뭐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예요 만나면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도와주다가 보니까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나중에는 제가 좀 잔인하게 끊었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연락을 하시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 몇 번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요 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딱 선을 긋게 돼요 시작부터 한 걸음 들여놓지도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들여놓는 순간 수렁에 빠지는 거 우리 알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거창한 것들 무슨 뭐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예배합니다 이런 어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 텐데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혹시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정말로 하기 싫고 같이 있으면 내 삶까지도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세요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